자 그러면은 일단은 현대해상의 내용 일단은 진짜 3텐대 유병자 몸이 표준형 보호보다 저렴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현대해상 퍼펙트 플러스 몸이에요 보험료는 6만 3천 4백원 여기에 일단 다 넣었어요 기본계약 뭐 똑같이 상해상한 후유장에 놓고 그 다음에 뭐 암진단비 3천만원 유산 20%인 2천만원 내열관 천만원 허액성 천만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들었습니다 보험료만 비교해 드리면 되니까 표준형 5년 고지형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건 보험료가 6만 3천 4백원이에요 6만 3천 4백원 자 여기 볼게요 3텐대 유병자 보험을 했는데 6만 1천 9백 30원 아까전에 얼마였죠 보험료가 6만 3천 4백원 6만 3천 4백원 이게 표준형이었어요 하지만 고혈압 당뇨인 사람들 유병자 6만 1천 9백 30원 요걸로 가입하면 3텐대 보험 표준형 보험보다 역시 3천원정도 저렴합니다 A보험항 혹시 담보 낮춘거 아니야 속인거 아니야 담보상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기본계약 후유장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진단비 아까의 3천만원 표준형 똑같습니다 유산 20% 6백만원 똑같죠 내열가 허율성 천만원 거기다가 20년나 80세 아니에요 20년나 90세 표준형 보험보다 확실히 6만 3천 4백원인데 6만 1천 9백 30원 약 3%에서 4% 정도 역시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장내용 똑같습니다 4만 8천 4백 90원 요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5텐텐 모험이에요 5년이내에 아 저 5는 뭐죠 5년이내에 입원수술 그 다음에 10은 10년이내에 입원수술 10년이내에 중대질병 이 5는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5년이내에 5텐텐 5년이내에 입원수술 10년이내에 5년이내에 뭐였더라 5년이내에 네 5년이내에 하여튼 5텐텐 표준형 보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거 5는 똑같습니다 표준형 5랑 똑같구요 10텐은 10년이내에 입원수술 똑같습니다 5텐텐 근데 보험료가 표준형 보험보다 아까 표준형 보험이 얼마였죠 6만 3천 4백원 6만 3천 8백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확실히 5텐텐 보험이 4만 8천 4백 90원 4만 8천 4백 90원 그럼 보험료가 얼마 저렴한거야 거의 뭐 1만 5천원 네 1만 5천원 정도 저렴하네요 약 30% 이상 그래서 5텐텐 보험 표준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이 7만 8백 10원은 뭐냐면 그냥 3호고 유병자 보험이에요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3호 보험은 역시 보험료가 7만 8백 10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게 뭐다 5텐텐 10년 이내 2번 수술 표준형 그 다음에 뭐죠 3텐텐 네 유병자 3텐텐 그 다음에 뭐죠 표준형 보험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5년 고지형 표준형 5년 고지형 5... 5년 5형 5년 고지형 그 다음에 유병자 3, 5, 5 요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4만 8천원 6만 8천원 6만 3천원인가 얼마였죠 아 갑자기 까먹네 네 6만 3천 4백원 6만 3천 4백원 6만 1천원 그 다음에 7만원 보험료가 제일 비싸죠 요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 3, 5, 5도 똑같습니다 고지상 우무계야 다 똑같구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암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20% 200만원 내열관 천만원 허율성 천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이 20년당 90세만기 똑같이 해들었구요 보험료를 비교하고자 요렇게 해서 저 보험항이 올려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1010 가장 저렴하고 31010 표준형 5년 고지형 그 다음에 유병자 3호 그 다음에 더 비싼게 345 335 325 315 305 요런 식이겠죠 요런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есть LCD flames terrifying 2 èn 10 10 hum 10 我們 FBI